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한라산은 해발 고도에 따라 다양한 식생이 분포하는 자연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기온 상승 등으로 식생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제주도가 본격적인 종보전에 나섰는데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한라산이 대표하는 구상나무 묘목이 가득합니다. 싹을 키운 지 1년 정도 된 손톱 크기 나무부터 10cm가량 자란 어린 나무도 보입니다. 제주도가 한라산 구상나무 종보전을 위해 키운 묘목들입니다. 제주도는 기후변화로 한라산 식생이 크게 달라지자 구상나무와 실오미, 산철죽과 털진달래 등 한라산 자생식물의 종자를 채취해 묘목을 키운 뒤 한라산에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특산식물들이나 제주 특산식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미리 확보할 수 있으면 멸종되기 전에 확보할 수 있으면 여기서 저희들이 유전자원만이라도 확보해서 키워놓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라산에서만 볼 수 있는 구상나무 숲은 지난 10년 동안 숲 면적이 15%나 감소했습니다. 2017년부터 복원사업과 함께 고사 원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원인은 물론 전염병 방제 방법도 찾지 못했습니다. 구상나무는 해발 고도 지형에 따라서 고사되는 패턴이 전부 달리 이루어집니다. 다른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에 맞는 맞춤형 종복원 방법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복원이 진행되는 실오미와 누냥나무 등 다른 식물의 경우는 단순히 개체수가 줄어든 곳에 묘목을 옮겨 심는 것에 그쳐 서식지 실태나 보사 원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조립대와 소나무가 해발 1,400m 이상 고지대를 점령하는 등 한라산 식생이 빠르게 변하면서 식생 변화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와 함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2공항 성산업 반대 대책위는 제2공항 입지 타당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원희룡 지사에게 요청했습니다. 또 2015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에서 수행됐던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용역 보고서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고의적 배제와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ADPI 관계자를 초청해 검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성산업 반대 대책위는 오는 11일 예정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동남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취소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습니다. 남정개발이 국내에서 자금 조달에 성공해 신화월드 2단계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남정개발은 최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국내 금융권에서 3,700억 원을 대출받기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리조트와 무비월드, 세계식품테마관 등의 2단계 사업을 시작해 2021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남정은 지난해 3월 1단계 사업을 완료해 개장한 뒤 회장이 구속되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술을 통해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국제전시전이 제주에서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폐비닐로 만든 해파리들이 공중에 매달렸습니다. 해안가 영상과 어우러지자 마치 바닷속을 유형하는 해파리를 연상케 합니다. 바다생물들에게 바닷속 비닐 조각이 해파리처럼 보이는 상황을 보여주고자 한 작품입니다. 전시장 한쪽에는 해양 쓰레기들이 가득합니다. 폐허구에 생숙병까지 해양가에 밀려온 쓰레기들을 전시장으로 옮겨온 작가는 사라지지 않는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바다라는 어떤 그런 단순한 생각만 했는데 이 바다 속에 이런 엄청난 쓰레기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고 한국과 일본, 대만, 미국의 생태 미술가들이 쿠르시오 해류를 따라 이동하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작품으로 옮겨왔습니다. 중국과 대만, 제주, 일본을 거쳐 태평양으로 흐르는 쿠르시오 해류가 해양 쓰레기를 빠른 속도로 확산시킴에 따라 이 지역 예술가들이 미술로 대안가 해법을 제시하자는 취지입니다. 해양 쓰레기를 재활용해 회화와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47점이 선보입니다. 전시장에는 참여 작가들과 함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해 액자와 목걸이 등을 만드는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를 예술을 통해 재생산한 이번 전시는 오는 9월까지 제주 현대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참치라 불리는 참다랑어가 최근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에서는 배정된 어획 활당량이 적어 어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고성 가진항 앞바다에서 잡힌 참다랑어입니다. 성인과 맞먹는 크기에 무게는 180kg이나 됩니다. 참치라고도 불리는 이 참다랑어는 수협 위판을 거쳐 420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수온 상승 등으로 동해안에서 잡히는 참다랑어가 늘면서 올해 강원도에도 참다랑어 어획 할당량이 처음 배정됐습니다. 올해 초 배정된 할당량은 1680kg. 하지만 불과 두 달 만에 소진돼 이후에는 정치망에 걸린 참다랑어를 잡지 못하고 방류해야 했습니다.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강원도가 할당량 추가 배정을 해양수산부에 요구했고 결국 지난달 11.7톤이 추가됐습니다. 고기는 올라오는데 위판을 하지 못하니까 어획 손실이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추가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를 해서 하지만 내년에도 13톤 정도의 어획 할당량이 배정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업종별로 참다랑어 어획 할당량 배분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고시에 따라 부산 지역의 대형 선망 어업에는 할당량의 93%를 배정하지만 강원 경북 지역의 정치망 어업에는 불과 0.5%가 배정됩니다. 올해처럼 추가 할당량을 받으려면 부산 지역의 참다랑어 어획 실적이 저조해야 남는 할당량에서 일부를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참다랑어가 꾸준히 잡혔던 경북에서는 적은 할당량으로 인해 어민들이 지난해 정치망에 걸렸던 400여 톤의 참다랑어를 바다에 버렸습니다. MBC 뉴스 이용희입니다. 요즘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한창인데요. 아파트 경비원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혹시나 해고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일부 자치단체가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조례를 만들고 협의체도 구성했지만 사정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70살을 넘긴 경비원 이 모 씨는 지난 2월 말 용역업체로부터 일주일 뒤부터 다짜고짜 출근하지 말라는 황당한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문자는 이 씨를 포함해 같은 아파트에 근무하던 24명의 경비원 중 절반인 12명에게 보내졌고 이들은 일자리를 구할 시간도 없이 해고됐습니다. 광주시는 경비원들이 당하고 있는 부당한 해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고령 경비원들의 고용을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경비원 일자리 여비체가 구성됐지만 경비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데 시간적 여위도 안 주고 갑자기 일주일 만에 잘라본 거죠. 실제 전년도에 비해 2019년 최저임금 상승분에 따른 광주 지역 경비원 해고율은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도 전체 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비원들의 잇따른 해고에 이처럼 빈 초소는 늘었고 인원이 줄면서 경비원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택배 분류업 등은 증가했습니다. 경비원들은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드는 조례에 담긴 내용들의 구체성이 없어 유명무실하고 입주자 대표 회의, 용역업체, 지자체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노력과 협회에 대한 재정지원도 없다면서 자치단체를 비판했습니다. 조례안에 적용해가지고 용역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율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지. 즉 다시 말해서 해치기라든지 부칙이라든지 조례, 법령적인 것들이 전연되어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 이에 대해 광주시는 경비원들끼리도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등 분열이 있다며 논의가 늦어진 데에 대해서 협의회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입주자 대표자 회의 쪽이랄지 용역업체에 접촉을 했을 때 그분들이 그런 필요를 느껴서 그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게 된다랄지 이 부분이 과제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전국 최초로 경비원 일자리 안정조례를 만들고 전주, 안산 등에도 조례 재정과 협의회 구성 등 긍정적 경향을 미쳤다며 홍보했던 광주시. 이와 달리 현장에선 근로 여건이 오히려 악화됐다며 조례가 쓸모없다고 자치단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늘 아침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산지와 북부 및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10mm 정도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비는 오후가 되면서 점차 그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안개도 짙게 낄 걸로 예상되는 만큼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 낮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다 낮겠고 평년보다도 2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가 22도, 서부와 남부 동부가 2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가 25도, 서부와 남부가 26도에 머물겠고 오후가 되면서 비는 점차 소강상태에 접어들겠습니다. 이 시각 섬지역의 기온은 20도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그치면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1.5에서 3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날씨입니다. 이번 주엔 대체로 날씨가 흐리겠고요. 수요일에 다시 한 번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비가 시작돼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텃밭을 가꾸던 90대 할머니가 SFTS, 즉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염된 92살 환자 A씨는 지난달 25일 목욕 도중 신체에 붙어있던 진드기를 떼어낸 후 식욕 부진과 발열 증상이 발생해 지난 4일 병원을 찾았다가 SFTS 감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가 소일거리로 텃밭을 가꾸다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올 들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SFTS 확진 사례는 두 번째입니다.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해외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모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1년 동안 필리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250억 원어치의 스포츠 경기 승부 맞추기 게임을 제공해 11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직접 인터넷 도박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역에서도 데이트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폭력 사법은 128명으로 전년보다 28% 증가했습니다. 또 여성 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의 데이트 폭력 상담 건수는 29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2배 늘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달 말까지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출장소가 오는 19일 문을 열고 운영해 들어갑니다. 국과수 제주출장소는 제주시 영평동 첨단과기단지 안에 위치해 화재나 강력사건 등의 정밀감정 등의 업무를 맡으며 지역출장소로는 서울과 대전 등에 이어 전국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제주출장소는 지난 2017년 논의가 시작돼 지난해 9월 추진단이 구성되면서 본격적인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주형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주도가 발표한 교통정비중비계획안에 따르면 제주형 신교통수단은 경제성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 부담률 20% 이상과 외곽환승센터가 완공되는 2023년 이후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 제2공항의 국내선과 국제선 배치 비율과 공항 주변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현 단계에선 신교통수단 시스템 검토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시가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민박의 잠금장치와 CCTV 설치 등 5개 분야 20개 항목 가운데 85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전인증을 받은 농어촌 민박에는 관광지능기금이 우선 지원되는데 제주시 관내 농어촌 민박 2,500여 곳 가운데 안전인증을 받은 민박은 3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로컬푸드 공급 추진단이 설치됩니다. 농림부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로컬푸드, 즉 지역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선도지역으로 제주와 전주, 김천 등 10개 자치단체를 선정했습니다. 또 제주를 비롯한 3개 지역에 추진단을 설치해 로컬푸드 소비와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4%대인 로컬푸드 유통 비중을 1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로컬푸드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로컬푸드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모르 감 Tele 사 aer兩인 사하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